안녕하세요. AI를 주로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AI 제너레이터, AI 크리에이터, 영화감독 차세환입니다. AI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감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프롬프트나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창작자다. 그리고 그거를 조종하는 어떤 제너레이터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1년 전부터 제가 워낙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컴퓨터 작업 같은 거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영화를 직접 작업하고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다른 어떤 직업도 있고 있다 보니까 영화 작업을 하려면 30명, 60명 되는 스태프들과 같이 일하기에는 쉽지 않고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AI 영화라는 제작을 하게 되면 그냥 방에서 방을 건너가서 제 방에서 컴퓨터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영화감독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가장 최고의 프로세스 작업이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플로팅맨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나리오부터 이미지 그리고 영상 생성하는 것까지 일론의 모든 과정을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만들게 된 단편 영화입니다. 더플로팅맨에서는 잭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빠인 잭은 자기가 혼자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바다로 뛰어들게 되고 어떤 이상한 형체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상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어와의 대결, 사투를 그린 단편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화는 저는 정말로 일반 관객들이 실사 영화와 다르지 않게 정말 재미를 느끼고 긴장감을 느끼고 AI 영화라는 생각보다 그냥 일반 영화를 보러 왔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느낌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this is Sandy Wave Radio's Morning Breez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Our first piece of news is rather intriguing. Due to the recent rise in sea surface temperatures, there's a possibility that sharks might make an appearance at the beach. Yes, you heard that right. There's a chance that a shark could be an unexpected guest during your summer vacation. So, as you dip your toes in the water, you might want to keep a lighthearted lookout for a friendly face below the surface. Now, let's move on to our next story. This one's a bit more relaxing, so stay tuned. This one's a bit more relaxing, so stay tuned. Welcome back. 갑자기 최다라는 것과 하나의 분들을 했고 진짜 인테나 Nap Street 질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된 이것은 이따가 아저씨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따가야 됩니다 이따가야 됩니다 이따가야 됩니다 이따가야 됩니다 이따가야 됩니다 오와요! 왜 당장은 갑니다. 이건 정말 jokingly 몽땡을 다 한다고. 왜 그리워 있어서 섬스에 공항해서 그냥 누워와서 몇 wearing there 그냥 놔둬 방에 엄마에ous하는 전략 처럼 나는 정말 뜨거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 OK? OK, 그런데 빨리 돌아올게, OK? 아버지, 너는 빨리 돌아올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최고입니다. 저는 조금 더 멈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난어회? 아시아? Emily, 아버지 아직 안 돌아왔어? 어디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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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 서류로 이 시각 NORRIS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